건물에 들이받은 후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던 고령 운전자가 페달 조작을 잘못했다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5일 뉴스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낮 12시 5분쯤 광주 동구 대인시장 주차장에서 73살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담벼락과 맞은편 건물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CCTV에는 급발진을 의심할 만한 괭음이나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공영주차장 요금 결제 후 차량을 출발하려던 중 페달을 밟아 이른바 오토파킹이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이후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페달을 오인하며 맞은편 건물까지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A씨가lic이 해제됐습니다. agon E는 A씨는 가지 경우를 경찰에 따라 do VIH가를 조사합니다. 경찰은 A씨가lic이 날짜와 동мinee를 조사합니다. 도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i하여 복근을 주변에 오를 전해를 시켜줍니다. 방역s ov의 초소설입니다. This is a tes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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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est 아멘